쿠키성 이번엔 쿠키성을 만들려 합니다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인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쿠키들의 대왕국 쿠키런킹덤이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의미로 제가 쿠키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면 설탕 놈이죠 만들어진 필라멘트판은 따뜻할 때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 돌려감아서 원통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가보죠 설탕 놈이 판을 많이 만들었네요 이런 작은 판은 만드는데 5분 큰 판은 10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우선 쿠키성 내부를 먼저 만들텐데요 여러분은 모두 쿠키성 내부의 일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쿠키런킹덤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았던 이 무너진 쿠키성이 그 내부죠 달린 무석을 입체적으로 다시 합쳐줍니다 왕자를 만들텐데 필라멘트로 각목을 만들고 라이터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유리판에 등받이를 만들고 뒤집어서 그대로 따라 만들어주면 같은 모양의 판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왕자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설탕 놈님들과 함께 쿠키성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왕좌 위에 아치를 만들고 필라멘트 판에 펜을 감아 기둥을 만들어 합쳐주면 무너진 쿠키성 내부 완성 모두 고생했고 5분만 쉬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성을 만들어 가 보죠 대력적인 위치와 크기를 잡고 모서리의 타워들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리판에 대고 타워의 상하부 뼈대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데 쉽게 건축 뼈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뼈가락 스킬을 사용해주죠 상부 뼈대를 젓가락에 붙여주고 십자로 개체에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게 상부 뼈대를 고정해 놓을 수 있죠 이제 하부 뼈대와 세로로 이어 붙여주면 됩니다 필라멘트 판에 만들어 김밥 말듯 감아주면 작은 타워가 하나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다리미로 눌러 만든 필라멘트 판에 열을 가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입합을 말아주면 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뼈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원기둥이 있다면 여기에 필라멘트를 직접 싸서 만들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다리미로 미리 만들어 놓은 필라멘트 판을 뼈대에 감아주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빨라서 좋더라구요 타워 윗부분을 만들기 위해 타워보다 조금 큰 판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벽돌을 만들어주는데 전개도를 그리고 접어 만드는 전개도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에 모서리에 필라멘트를 싸주면 알아서 딱딱 접히죠 참 쉽죠? 문제는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도와줘! 쿠킹덤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레임을 기억하시나요? 달리기만 할 줄 알았던 쿠키들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것은 그저 귀엽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왕관을 훔쳐 달아나는 케이크들끼를 쫓았을 때 커스타드 삼세맛 쿠키를 처음 만났을 때 근본 쿠키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투를 즐겼을 때 그리고 쿠키성을 복원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쿠키런 킹덤이라는 실존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3D편을 시작하고 쿠키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쿠키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것은 쿠키런 킹덤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쿠키성을 복원해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성장한 쿠키성은 이런 6단계 쿠키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1주년 기생작품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부셔! 1단계 쿠키성을 과감하게 부셔주고 6단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재들을 만집니다 쿠키성 6단계는 1단계보다 6배 정도는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필라멘트판이 필요합니다 사이즈에 맞춰 자재를 준비해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이런 빵쟁반을 바닥으로 쓰면 좋겠네요 내부 구조를 내 맘대로 상상해 만들어갑니다 이런 짜추리 자재도 활용해서 만들면 좋겠죠 필라멘트를 쏘고 인두귀로 다듬어가며 내부 인테리어를 만들어주고 계단도 만들어줍니다 와 벌써 필라멘트를 다 썼네요 필라멘트판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물 뼈대에 감아 빠르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3D펜을 놓아두는 통인데요 적당한 사이즈라 사물 뼈대로 사용해봤습니다 필라멘트판을 만들고 뼈대에 감아 붙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필라멘트 뼈대는 가능한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뜨거운 필라멘트판을 덮어주어도 형태가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필라멘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정확히 3kg의 필라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필라멘트의 총량이 3kg입니다 또 다 쐈죠 정말 1년을 그대로 돌아보는 이미 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네요 그래도 지난 1년간 쓰인 3D펜 제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쿠키성이라는 큰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3D펜으로 손바닥보다 큰 작품을 만드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마치 샤프로 벽화를 그리는 것 같다 할까요?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쿠키성 6단계를 3D펜으로 만든다는 건 용감함을 넘어서 무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광고 용감한 쿠키에게서 받은 용기 때문일까요? 아 혹시 올해 무모한 도전을 위해 용기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용기가 필요하신 5분을 추첨하여 용기를 가득 담은 용감한 쿠키를 선물해드립니다 어... 에임만들기 같은 용기로도 안되는 사연은 적지 말아주세요 이 원뿔은 입체적으로 파서 달아주어 지붕이 열리고 닫힐 수 있게 해줍니다 순조롭게 대고 있어 좋아! 이제 큰 형태들은 모두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을 봐주겠습니다 패스트리 장식은 도안 위에서 외곽을 그려주고 패스트리 생지 슬라임으로 볼륨을 채운 후 필라멘트를 덮어 만들어줍니다 귀엽네요 초미니 아이스크림콘을 만들겠습니다 10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끝을 잡아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맛있냐 디테일 부속들을 대량 생산해주고 초호 거대 아이스크림콘도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크림을 덮어주고 주름을 잡아줍니다 만들어진 쿠키선 부속들을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많고 크네요 설탕 노음을 놓아보면 크기가 더 실감이 납니다 표면 정리를 위해 너무 심하게 패인 곳은 우드필러로 메꿔주겠습니다 이제 작은 부속들을 모두 붙여줄게요 바닥도 시공해주고 외곽의 타워들도 성 본체에 단단하게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제 모두 하나가 되었네요 전개 도법으로 박스를 만들고 돌탑 스킬로 난간을 빠르게 설치합니다 컬러링을 해보죠 쟁반 위에 올려 돌려감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제가 기존에 피규어를 채색할 땐 얇게 여러 번 더 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큰 작품을 채색할 때는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진하고 두껍게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식 부속들을 붙여주면 쿠키런 킹덤 1주년 기념 쿠키석 만들기 완성!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셨나요? 함께 성장한 이 쿠키성처럼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딱딱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필라멘트도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듯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도 가슴속 열정이 들어간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쿠키성은 수납공간이 많은데요 여기는 캔디 여기는 쿠키와 쿠키를 넣을 수 있고 놀들 왜 거기니? 이슬 저장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는 피규어를 진열할 수 있도록 분리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지붕을 열어주면 비밀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잊으신 건 아니겠죠? 우리가 내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기 뿜뭐야 이 자린 퓨어바닐라 쿠키가 정말 어울리겠죠? 이렇게 1층에는 규파 버전 쿠키가 자리할 수 있고 2층에는 쿠키런 정식 발매 피규어와 뚜레주르 케이크를 먹으면 받을 수 있는 피규어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꽤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쿠키들이 모두 들어오니까 꽉 차네요 노음들아 수고 많았다 쿠키런 킹덤 1주년 덕분에 제가 만든 쿠키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 쿠키들을 채워서 킹덤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규파 킹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덕분에 행복하다 쿠키들아 쿠키런 킹덤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1년 그 다음 10년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쿠키런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에도 쿠키들과 규파의 활동은 응원해주세요 그럼 1주년 정말 축하해 쿠키런 킹덤 1주일과 백성의 2분이 아닌 주신 이 부분은 5분이요 3분이 생각됩니다 5분이 바라는 걸 10분을 겨드립니다 6분을 모아야 8분을 겨드립니다 5분을 견뎌는